그러면 이제 롤플레잉으로 넘어갈게요. 롤플레잉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이런 유형이죠. 일단 롤플레잉이 딱 시험에 등장했다. 그럼 첫 번째 뭔가를 사라고 시켜요. 그럼 롤플레잉 두 번째는 항상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유형을 이제 문의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쯤은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좀 들어보게 관련 경험을 좀 말해주세요. 그쵸? 이런 롤플레잉 세트가 나오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해보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보세요. 같은 약속을 잡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약속을 잡거나 예약을 하면 취소 및 변경을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오히려 되게 어려운 세트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요즘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문의하고 예약을 했는데 당신 거기서 뭘 하다가 물건을 분실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물건 분실 롤플레잉. 요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문의하기 유형이에요. You need to open a new bank account. Go to the bank and ask a teller 3 to 4 questions to open a new account.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 저 계좌를 개설하러 왔는데요. 그럼 은행 직원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이 그냥 일사천리를 진행되거든요. 근데 오픽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영어로 문의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 너무 긴장이 되시면 Alright,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연기해 볼게요. Alright, let me act it out. 하고 하시면서 어, 좋은 오후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건네면서 시작합시다. 자, 은행원이 앞에 앉아 계시고 이제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Good afternoon. Well, 은행 계좌 열러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Well, I'd like to open an account. 만약에 토익에서 공부하셔서 이런 단어 아시는 학생분들이라면 어, 저는 저축 전용 계좌 같은 거 열러 왔어요. Checking account.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열러 왔어요. 이런 단어 아시면 활용하세요. 그래서 account 하러 왔는데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Can I ask some questions about opening an account? 그쵸? 여러분, 은행 계좌 열다는 에바가 이미 말을 해줘서 우리 알고 있어요. Opening an account. Open an account 하러 왔습니다. 어, 그래서 무슨 종류의 계좌가 이용 가능한가요? 무슨 종류의 계좌를 당신들은 제공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ll, what kind of accounts do you offer?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뭔가 롤플레잉 할 때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나 은행이나 이런 영업점에 전화해서 뭔가 물어볼 때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공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마디로 시작할 게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떤 롤플레잉이든 말문이 안 막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종류의 뭐뭐를 당신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종류의 뭐뭐를 제공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I, H나 A는 욕심을 살짝 부려볼까요? 어머, 학생 전용 계좌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정보 좀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I heard that. 해볼까요? 시작! I heard that you have an account for college students. Can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at?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물론 롤플레잉의 주 메시지는 약간 당신 의문문으로 뭔가 문의를 한번 영어로 해보세요. 이지만 살짝 욕심을 부려서 살짝 뭔가 살짝 잔머리를 써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에 있다던데 한번 정보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뭐가 있나요? 그러면 돈적인 걸 물어보시면 요금을 내야 되나요? 제품은 얼마인가요? 그럼 어떤 롤플레잉이든 막히지 않고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도 여러분 피를 내기도 해요.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통장을 개설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걸 내기도 하거든요. I have a question about a fee. Should I pay? 해볼까요? 시작! Should I pay any fees when I open a new account? 여러분 여기서 should는 제가 어떤 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라는 뜻도 있지만 지불하는 게 맞는가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If so, how much is it?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영업점에 있어서 제품이라는 걸 질문하실 때 종류를 물어보고 그랬으면 어떤 요금을 내야 되나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에 특화된 어휘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저 체크카드 발급할 수 있나요? Also, can I get a debit card? 여러분 이 단어는 요 롤플레잉에서 싹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debit카드라는 단어를 왜 굳이 언급했냐면 은행이라는 주제가 롤플레잉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반 돌발 주제로도 참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ebit card, 체크카드는 살짝 콩글리시에요. 여러분 그래서 debit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시면서 당신은 혹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가능한 웹사이트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Why now? 해볼까요? 시작! Why now? Do you have any websites? 까지만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IH나 AEL 물어보시는 분들은 살짝 문장을 좀 늘려볼게요. Where I can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bank services?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떤 영업점이든 영업시간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영업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들 영업시간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What are your hours? Business hours 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What are your hour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편해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겠죠 여러분?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레벨 좀 있으신 분들은 appreciate 같은 단어 쓰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롤플레잉을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제가 어떤 종류? 저 요금 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은행 특화된 단어 한번 써보고 나서 웹사이트 있으실까요? 저 정보 좀 이것저것 알고 싶은데 아니면 당신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순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뼈대를 좀 잡아 놓으셔야 다른 롤플레잉 문제가 나와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배운 걸 토대로 여러 가지를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핸드폰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폰 그쵸? 그래서 어떤 종류의 셀폰을 당신들은 파나요? 대신에 이제 have를 한번 넣어 볼까요? What kind of cell phones do you have?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kind of cell phones do you have? 아니면 공원에 전화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까요? 어떤 시설이 이용 가능하나요? 해볼까요? 시작 What kind of facilities are available? 이건 호텔에서도 여쭤보셔도 돼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설이 이 호텔에는 이용 가능하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at kind of facilities are available? 그 다음에 요금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드리면 물건의 가격은 우리가 price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나 수수료 같은 것들은 보통 fee라고 부르죠. 요런 것들도 애매할 때는 cost인 경우가 많아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여행에 대한 package trip을 예약하라 이런 게 나왔을 때 저 거기 3일 정도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total cost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요렇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쭉 읽어 볼게요. 그것들은 얼마입니까? 해볼까요? 시작 How much are they? 저 어떤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됩니까? 해볼까요? Should I pay any fees? 그 다음 뭐뭐의 가격 좀 알려주시겠어요? 해볼까요? 시작 Could you tell me the price of something? 요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총비용 요런 것도 쓰기 애매하다 그러면 Could you tell me the total cost? 요렇게 물어보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추천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그 다음 여러분 영업시간 기억은 아시나요? What are your hours? 요런 식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 물어보고 가격 물어본 다음에 영업시간 요렇게 물어보시면 최소한 어느 정도 두세 문장 정도 롤플링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뭔가 어떤 영업점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라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해볼까요? Where is something located?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할 때 Could you please give me the directions? 여기다가 from 강남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강남 스테이션부터 가는 요렇게 요렇게 좌회전 우회전 가는 그 directions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표현을 봤냐면요. 저는 좀 길치해요 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I'm not good at directions. Direction에 잘 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 여러분 IHAL 레벨에서 괜찮으시다면요. 뭐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요. 당신 사무실 좀 방문해도 될까요? 할 때 괜찮으시다면요. 라는 표현도 들고 와 봤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If you don't mind. 해볼까요? If you don't mind. 제가 당신 사무실 좀 방문해도 될까요? 해볼까요? 시작. Can I visit your office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재활용이라는 돌발주시에서 롤플레잉이 나온다면 그 롤플레잉에 당신은 롤플레잉 팔러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당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해 문의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정할 말이 없으시면 당신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재활용하는 곳은 어디 있는 겁니까? 괜찮으시다면 저 좀 가서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표현도 약간 맞는 템플릿처럼 롤플레잉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해결하기. 대망의 문제 해결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살짝 제가 시험 봤던 에피소드를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시험을 보면서 롤플레잉을 하다가 저한테 12번 문제였어요. 12번 문제에서 살짝 제가 조금 버벅 버벅 거려봤어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답을 못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전화해서 해결하라. 찾아가서 해결하라. 혹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라. 3개에서 4개의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에 대한 이상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버벅대면서 한계에 대한 대안만 제시했거든요. 그 시험은 AL이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저에게 준 메시지는 뭐였냐면 특히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쭉 어느 정도 조금 중간중간 난관은 있었지만 시험을 잘 보고 계셨다면 한 문제 정도를 좀 망치셨다고 해서 점수가 AL 받으실 분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I'm sorry. There is a problem. You left your bank card at the restaurant where you ate lunch. Call the restaurant. 미션이 나와요. Call the restaurant and explain the situation. Ask them how to get your missing card. 여러분 롤플레잉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당신 뭔가 분실했다. 가서 찾아와라. 그럼 여러분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당신의 당신의 레스토랑에 카드를 놓고 온 것 같은데요. 언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롤플레잉 시작할 때 IM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롤플레잉 문제 해결하기는 IM 레벨에서는 필수 코스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답변하셔도 IM to, three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조금 IH 이상에서 욕심을 부려볼 만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했으니까 여러분 전화하셨을 땐 IM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얼굴 보고 하는 대화 아닌 이상 IM이란 표현은 이메일에서도 거의 쓰지 않고요. 전화에서는 this is 라고 해주시면 돼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this is 해볼까요? 시작 this is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요. and I ate lunch at your restaurant. 여러분 이 문장 꼭 입에 익혀주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땐 살짝 죄송한데요 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I'm sorry 버스는 잘 알고 계시니까 I'm afraid but 한번 해볼까요? I'm afraid but I left my bank card in your restaurant. 하시면서 어머 저 테이블에 두고 온 것 같아요. I think 이 표현 쓰시면서 제 생각에는요. 한번 해볼까요? I think I left it on the table.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Could you please check whether it's there? 거기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Could you please look for my card? 여러분 찾다라는 표현 아시죠? Look for 찾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AL 노리시는 분들 살짝 고급스러운 패턴 사용해서 제가요. Must have pp 쓰셔서요.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거에 틀림없어요. 100% 테이블 위에 놓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must have left it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살짝 나 영어 잘하지. Must have done. 이런 표현도 쓴다. 놓고 왔으면 틀림이 없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이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좀 도와주실래요? 어머 만약에 찾게 되면요. 언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읽어볼게요. 해볼까요? 시작 If you find the item, when should I visit your restaurant to get it? 영업시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해볼까요? 시작 Could you tell me your hours? Well,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call me if you find it?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 번호를 남겨야겠죠? 아니면 let me know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시고요. 내 폰 넘버는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My 폰 넘버 is 111-1234 여러분 마음대로 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Thanks Thank you so much your help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영업시간 같은 거 질문하시면서 전화주세요. 제 번호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분실에 관한 롤플레잉 문제가 좀 핫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물건이 고장났다. 그걸 해결하라. 이런 유형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분실에 관한 롤플레잉을 좀 한번 함께 해봤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한번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관련 경험 말하기에요. 과거 시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Have you had any problems with a credit card or a bank card? For example, you might have lost a card or a card would not work. Tell me about that experience. 우리를 도와주고 있네요. 리스닝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은행 롤플레잉을 하고 있으니 은행 관련 주제고요. problems 이런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experience 이런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그러면 은행 관련해서 문제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관련 경험 말하기 같은 거 할 때 뭔가 떠오르지 않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I am 레벨 여러분들은 섣불리 좀 말문 막히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머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잠시만요 하고 시간을 좀 버셔도 되거든요. 오늘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이런 문장이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Off the top of my head. 해볼까요? Off the top of my head. 그래서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Well, I think. I don't think I have any experience related to bank services. Well, I don't know. Off the top of my head. 이런 식으로 조금 유창하게 피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I am 레벨 분들은 그런 종류의 경험이 없습니다. Well, I don't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Well, you know. I think 하면서 정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하시고요. 뭔가 생각이 나시면 알았어, 나 이제 시험 볼 수 있겠어. 답변할 수 있겠어 하시면 살살 답변을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라는 돌발 주제가 나왔을 때도 뭔가 쓰실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게 제가 은행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요. 은행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요. 요즘 인터넷 뱅킹 너무 잘 되잖아요. 온라인 뱅킹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쉬워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싹 피해가면서 점수를 좀 높여 볼게요. You know 한번 해볼까요? You know, I don't go to the bank these days because I use most bank services online.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Use most bank services 어디에서요? online. 그리고 은행 가다 할 때 자꾸 덜을 쓰는 이유는 보통 내가 가는 주 거래 은행을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은행 관련해서 돌발 주제가 나올까 봐 은행 업무 살짝 짚어 가면서 제가요. 돈도 송금 가능하고요. 뭔가 요금 같은 것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통장 개설도 가능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돈 송금할 수도 있어요. 카톡으로요. 해볼까요? 시작. I can transfer money. pay my bills. and open a bank account online. So you know, 되게 편리하다고요. It's so convenient.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거 해볼게요. 제 말은요. 해볼까요? What I'm trying to say is these days 온라인 뱅킹하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Doing online banking is very easy and convenient. So,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I didn't have any problems with it. 이 답변을 하신 분은 지금 당신 은행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적 있나요? 답변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없는데요. 그쵸? 없다라고 말하면 점수가 조금 밖에 안 나오겠죠? 없는데요. 왜 없냐면요. 온라인 뱅킹 하는 게 너무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은행이라는 돌발 주제가 나와도 좀 말씀하실 만한 어휘들을 또 좀 배워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왕 배운 김에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통장 개설하다.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Open or close a bank account.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Make a deposit. 해볼까요? 시작. Make a deposit. 한마디로 은행에 예금을 하다. 은행에 돌발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표현 써가시면서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금을 했으면 인출도 해야 하죠? We draw money. 해볼까요? We draw money. 그 다음 조금 아까 썼던 표현. 돈은 송금하다. Transfer money. 그쵸? 그 다음에 내 어떤 요금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도 지불하다. Pay my bills.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AL 레벨 분들 좀 알아두세요. 밸런스가 뭐냐면요. 은행 잔고예요. 그래서 I can check my balance. Check my account balance. 그래서 은행 잔고 같은 거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캡처해 두셨다가 출퇴근길이나 학교 오고 가실 때 좀 보시면서 은행 돌발이 나오면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야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대출 받다도 한번 해보고 갈게요. Get a loan. Get a loan. 이 중에 몇 개만 기억나면 되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럼 넘어가서 이런 식의 살짝 쇼핑 관련 경험이라든가 최근에 집 추가를 보내다가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 집에서 좀 쉬다가 쇼핑을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봤어요. 뭐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체크카드가 승인이 거절된 거예요. 사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친구가 다행히 돈을 내줬어요. 이런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 쓸 수 있는 만능 템플릿을 살짝 은행과 엮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거 경험 말할 때는 꼭 과거 시제 쓰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픽에서는 문법을 많이 보진 않아요. 전달력이 너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살짝살짝 일어나는 grammar mistake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시제가 틀린다면 그건 좀 굉장히 큰 마이너스 포인트가 돼요. 자, 풀어봅시다. 어, 잠깐만요. 제가 방금 뭔가가 생각났어요. 오픽 시험 보실 때 그런 표현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고의 과거는 went죠? 그러면서 어, 제가 갔었어요. 쇼핑, 기억에 남는 쇼핑 경험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가면 얼마나 걸린다 혹은 누구랑 갔다를 꼭 얘기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 know, I was with my best friend Julia. 줄리아랑 같이 갔었고요. 티셔츠를 좀 살려고 했고요. 청바지도 좀 사고 싶었어요. 읽어볼게요. 자, 이 템플릿은 살짝 레벨 높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티셔츠 한 벌 정도 살 거고요. 청바지 좀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원 투 바이 이런 과거 시절 실수하지 마시고. 원피스 콩글리시죠? 그쵸, 제가 입고 있는 거 지금 a dress. 드레스로 살려고 싶었는데요. 특별한 때, 요즘 모임이란 돌발 주제도 많이 나오니까. On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On a special occasion. 눈치 채셨나요? 내 생일날에 할 때도 on my birthday. 이런 on 쓰시면 돼요. 어떤 특정 날은 on을 쓰셔서 말씀하시면 on my birthday, on the first day. 이런 표현 쓰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입어보다 라는 표현 꼭 배워 보겠습니다. 입어보다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과거에 뭔가 구매했다, 샀다 이런 경험하실 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거든요. I found one that I really liked.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해볼까요? 시작. I found one that I really liked.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고른 원피스 값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괜찮았어요. pay for something. 해볼게요. 시작. pay for something.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친구한테 내가 저녁값은 내게 할 때 I will pay for dinner. pay for dinner.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everything was okay until I tried to pay for the dress that I picked. 과거 시장에 you know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you know, my debit card got rejected. get rejected가 뭐냐면 승인이 거절되다 라는 표현을 써본 거예요. because the balance was not enough. 장고가 충분치 않은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pay for the clothes. 어머,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해볼까요? 시작. I didn't know what to do. 제가 이 문장은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분들이 답변하실 때 당황스럽다 라는 표현 쓰실 때 embarrassed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embarrassed는 창피해서 당황스러울 때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 창피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어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할 때는 simply 그냥 I didn't know what to do. 이런 표현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 공포해 막 어떡하면 좋지? 이랄 땐 panic 같은 동사 쓰셔도 돼요. 이런 패닉이란 단어 아시죠? I panicked. 이런 표현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돈을 내줬어요. 해볼게요. Well, my friend paid for them paid for them and I paid the money back the next day. 우리 학생분들한테 가끔 받는 질문 선생님, 그 다음날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the next day 그 다음날에 돈을 갚았어요. pay the money back 해볼까요? 시작 pay the money back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럼 채점관이 오, 이제 답변이 끝났구나 라는 마무리 문장 한번 해볼까요? you know 해볼게요. 시작 you know this is the only problem I've had with the bank card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쭉 짜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그대로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은행 관련 롤플레잉이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주제가 나왔을 때 써먹으시라고 한번 템플릿을 짜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쇼핑 경험일 수도 있어요. 돌발 주제 중에 친구라는 주제가 있어요. 친구와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픽은 전달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내가 이 말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한 게 딱 티가 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러 월드 같은 거 저랑 계속 you know, well 이런 거 넣어가면서 썼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오픽 답변 연습하실 때 댁에서 연습하실 때도 말문이 막혔을 때 아 다시 이러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what I'm trying to say is 이런 표현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말문이 막히셨을 때 어, 어, 어 하지 마시고 well, you know, let me see 뭐 이런 문장도 써가시면서 댁에서 연습하실 때도 시험 보시듯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 하셔도 조금씩 조금씩은 버벅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오늘 기출 유형 특강 하신 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수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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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